인정할게 하신 지들이 왔으니 다 하지만 여기분 우리 만큼 정직해 천만 빛이 분명하고 닥쳐 우리 그래 하고 말해 교무으로 졸리되지 우린 안고서 잊으시네 we're only standing ok 소식이 소식이지 여상도 사투리는 남자라면 슬로시 맘으로 졸라도 맘주는 너무나 싱그레 아무리 맨 닿으면 어우 야들야들 기쁘네 확인받은 결코 갇힌 야들마들이 홀려다 봐 이럴 때 마술하게 나타나네 지민아! 홀려다!